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. 자연인의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. 장마 피해서 미국 가는.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24시간 데니스에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도 드세요.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. 그거 살고 있어. 맛있겠다. 오늘의 드라이버. 섹시 드라이버. 데스케이드 드라이버. 엘리! 지금 한국은 장마인데, 장마를 딱 피해가지고 비엄지. 맛있겠다. 8시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침 10시까지? 그리고 호남은 다시 못 해. 27일 낫겠는데 그러면? 아 27일 12시 40분 뒤에 예요. 그니까 우리가 10시까지 가는게 좋은데 이런 데서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밥 먹고 때 먹고 싶어요 디노 그래 저는 어머나 좋은 하루 되세요 뭐야 치아야 우리 인기가isé 락city b***h TNTL 20s into 50s 조마는 배불러요.. 크롭트 입어서 배가 나왔어 벨처럼 불갑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찍고 싶은데 어떡하죠? 죄송합니다 저도 찍고 싶어 어떡하죠? 아미랑 그냥 예쁜 좀 화장도 너무 예쁘지? 너무 예뻐 이런 거 다 먹어? 난 콩 싫어 콩 싫어한데? 브레이토 하나 콩 뺄까? 어 좋아 조금만 넣어달라고 할까? 응 와 맛있겠다 네 예, 글렉, 지스처스 넣어드려봐 맛이 어떠세요? 맛있어 서로를 찍고 있는 서로 찍어줄까? 카테인? 응 여기는 먼멀레이드라는 카페입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바람 땅땅 띵띵 근데 바닷바람 맞아서 머리가 서있어 띵띵 띵띵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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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 모 차 택 여행 그 여행 여기서 와서 되게 많이 타가지고 엄청 까매졌어요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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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셨나요? 누가 누가 그래요? 아니요 예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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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더우세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햇빛 진짜 따가워 근데 오늘 한층 더 어제보다 탄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찌를 안 채워줍니다 그래서 뚜껑을 놓고 나간 다음에 다시 못 들어와요 생각은 없어야 돼요 어떠세요? 신나가요? 이거 원래 한 직후에 찍어야지 오늘 약간 지금 다 얘기했는데 어땠어요? 진짜 무섭고 손이 두고 호흡할 시간이 없었어요 입이 말랐어 물 노리기후로 살아왔어요 이제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봄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어요 재밌게 놀아요 of course 여기서 놀아요 이리와요 다우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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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